안녕하십니까. 이어서 전북권 소식 전해드립니다.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새 40% 가까이 폭증했습니다. 어제 하루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6,413명으로 전날보다 2,500여 명이 늘었습니다. 특히 60대 이상 확진자가 1,300명 넘게 발생해 전체 확진자의 20%를 차지했으며 전국 평균 14.7%보다 5.3%포인트 높은 상황입니다.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고위험군의 확진자가 늘어나면 위중증 환자 증가와 함께 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며 확진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. 현재 도내 재택치료 인원은 3만 5,393명입니다.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.